2. 3. 같이 살자 소리가 왜 나와? 빨리 무슨 순간이야. 안녕? 천하? 야! 이 술병 뭐야? 이 술병 뭐야? 나 어디서 잤네? 아까 걔지?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. 그의 운명은 네가 바꿀 수 있지 않아? 삼성아! 난 인간이 아니야. 연민도 사랑도 없어. 그런 마음 따윈 나한테 없어. 난 있어. 난 인간이니까.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 최초의 인간이 돼.